나에게 축구란 인생의 취미 중 하나이다. 나의 최고 매력 포인트는 얼굴이다. 아 뭐하지? 다 마무리 해야겠다. 나에게 축구란 인생의 전부이다. 가족이다. 가족이다. 인생의 취미 중 하나이다. 너의 롤모델은 이동경이다. 이동준 선수요. 초현우 선수. 손흥민이다. 내가 가장 해보고 싶은 세리머니는 반제탑이다. 나는 정말 기쁜 일이 생기면 노래를 부른다. 발라드 많이 불러요. 노래 못 불러요. 나는 정말 기쁜 일이 생기면 그럴 일 없는데 거의 내가 가장 즐겨 듣는 노래는 신호등이다. 아 안 돼요. 내가 가장 즐겨 듣는 노래는 레트로봇의 똥갈받네. 노래는 잘 못하는데 춤 좀 잘 춰.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나의 장끼는 친구 사귀기다. 친화력이 좋습니다. 나의 장끼는 태권도이다. 나의 최고 매력 포인트는 얼굴이다. 내가 가장 멋있을 때는 축구할 때 치달할 때 내가 자주 쓰는 유행어는 찐이다. 저 잘 모르겠어요. 내가 요즘 좋아하는 사람은 각보영이다. 내가 요즘 좋아하는 사람은 현대중학교 대표하는 찬흥 나의 수확행은 개인운동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고 축구 실력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보물 1호는 친구들입니다. 네. 나의 보물 1호는 축구하다. 이거 신고 더 잘해진 것 같습니다. 오늘 집에 돌아가면 게임을 할 것이다. 피퍼 네. 평균 운동장에서 외치고 싶은 말은 파이팅 하자입니다. 아무 일 없이 하고 싶어서 파이팅 하자. 네.